나 여우 나 샤인머스캣 포도다 아 완전 신포도 같은데? 안 먹을래 나 갈래 이거 포도 아닌데? 이거 샤인머스캣인데? 뭐? 샤인머스캣? 안되겠다 나도 다 먹을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으셨나요? 샤인머스캣처럼 상큼 발랄한 쇼호스트 반응기 쇼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인머스캣처럼 계속 생각나는 매력적인 쇼호스트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게 이소부와의 한 장면인 여우와 신포도를 각색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극 중에서도 여우가 신포도라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냥 돌아가곤 했는데 만약에 이게 포도가 아니라 샤인머스캣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샤인머스캣이었으면 아마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무려 17브렉스의 달달한과 탱탱한 과즙까지 3박자 모두 맞춰진 들기농원의 돌체샤인 샤인머스캣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머 어떻게 포장부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포장이 되게 예쁘게 화이트 박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돌체샤인도 이렇게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완전 명품 포도 귀족 포도라고 불리잖아요 이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열어서 하나는 여러분들께 상황극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뜯어볼게요 이 샤인머스캣 품종이 세 가지나 섞여있는 신품종인데 네 맞아요 스튜벤 그리고 마스캣 오브 알렉사드리아 그리고 백남까지 고급 교배를 한 신품종입니다 청포도 특유의 씁쓸한 맛은 덜어내고요 달짝지근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맛만을 남겨놓은 게 우리 돌체샤인머스캣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딱 포장을 열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야 이게 3중 포장인 거죠? 네 맞네요 이렇게 두 번 여기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와 한번 열어볼게요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자 엽니다 우와 알 크기 보세요 그니까요 3중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알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한 송이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와 샤인머스캣 중에서도요 우리 돌체샤인은 그 중에서도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 하나하나가 큼직큼직한 샤인머스캣은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굴이 긴 편인데 이렇게 길어요 장난 아니에요 주먹 제가 좀 작거든요 어머 하나 둘 세 개 어머 이렇게 길어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크기도 크기지만요 제가 옆에 있으면서 이 향 맡아보세요 진짜 이 봉지를 뚫고 나오는 고급지 진짜 달콤함이 얼른 먹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네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샤인머스캣 열어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알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아니 여러분 경산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일조량 풍부해 강우량이 적어 그렇다 보니까 포도 재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금 돌체샤인 머스캣은 17브릭스 이상의 제품만 사용해서요 강도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GAP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완벽한 돌체샤인 머스캣이네요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 돌체샤인 머스캣을 먹어보기 전에 그렇죠 우리 아래 크기를 한번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저 궁금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100원짜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머 와 보이세요? 100원보다 훨씬 크고요 훨씬 크죠 500원짜리가 등장합니다 자 500원짜리 우리 동전에서 가장 크죠 짠 어머 가려버렸죠 안 보이네 네 이 정도로 우리 지금 하나하나의 샤인 머스캣의 크기가 알알이가 너무 크네요 그니까요 어머 이렇게 큰데 맛은 또 얼마나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어때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지금 설탕을 먹었나요? 하하 당도가요 네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그 포도의 향이 확 퍼지면서 네 역시 샤인 머스캣 중에서도 왜 돌체 샤인 머스캣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봐요 그쵸? 와 아니 껍질이 얇아요 그쵸? 지금까지 샤인 머스캣 생각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죠 와 진짜 달달하고 안에 과즙이 팡팡 터지면서 이거만큼 디저트로 끝났습니다 끝판왕입니다 진짜 네 정말 알 크기부터 한 5달 6달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를 정도로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 우리 돌체 샤인 머스캣입니다 네 이렇게 고품질의 샤인 머스캣 네 정말 이 농부님께서 태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양송이의 새송이의 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싱싱한 우리 샤인 머스캣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 미생물, 무기질이 정말 풍부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간식으로 챙겨드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향과 당도가 정말 우수합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요 네 향하고 당도가 다 느껴집니다 그렇죠 농업 전문가가 직접 키우신 샤인 머스캣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경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관으로 퇴직하신 다음에 농업 전문가가 어떤 농법? 선진 농법을 이용해서 직접 재배를 할 샤인 머스캣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싱싱한 샤인 머스캣을 만나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명품 샤인 머스캣 만나보기 정말 어렵고요 저희 돌체 샤인 머스캣이 배송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우리 농부님들께서 17브리스 이상의 당도로만 직접 하나하나 재배하셔서 포장해서 선물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고품질의 맛있는 샤인 머스캣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때 시작했을 때 여우와 심포도 2소 우아우로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돌체 샤인 샤인 머스캣으로 건강한 디저트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고 행복했어요 진짜요 정말 입이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이 행복 찾아가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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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